농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방은 일본어 등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있구요 썰매는 설마 그리고 장난은 작란 또 배추는 백채 숭룡은 숭냉 한자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다시 김병렬씨가 13점 강태영씨와 공동선두가 됐는데요 오늘 정말 치열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동물성 섬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실크 캐시미어 알파카 장은주씨 알파카 알파카 아닙니다 리넨 김병렬씨 리넨 답은 리넨으로 하겠습니다 리넨 정답입니다 리넨은 한해산이 푸린 아마에서 추출한 실로짠 직물의 총칭입니다 주로 여름용 옷감이나 손수건 넵킨 등에 사용이 되죠 김병렬씨 김병렬씨 대단합니다 김병렬씨께서 15점으로 선두가 되셨는데요 2013년에 좋은 일이 많으셨나봐요 퀴즈을 제가 한 퀴즈을 제가 한 지금 이번이 한 여덟 번째에 되는 것 같은데요 올 초에 1대 100 최후 3인된 게 최고의 성적이었거든요 오늘은 최후의 1위를 한 번 되고 싶습니다 퀴즈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을 하고 싶다 그래서 럭키가이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일이세요? 새 차업하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워낙 많이 왔잖아요 올겨울 눈도 눈이지만요 작년엔 비도 많이 왔어요 그렇죠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 주머니가 많이 비었죠 아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눈비가 많이 오면 머리가 차고 안 오면 주머니가 차고 진짜 다 좋네요 그럼 좋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들입니다 유배지에서 제작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경세 유표 하피첩 향약집성방 자 김진봉씨 여러분 향약집성방입니다 향약집성방 정답입니다 네 향약집성방은 조선 세종의 명으로 간행된 의학서입니다 그리고 하피첩은요 정약용이 부인이 보낸 치마폭에 가족을 위한 구절을 적은 책입니다 네 자 이제 김병렬씨는 2라운드 진출을 확정 비우셨고요 자 남은 한 장의 티켓인데 현재까지는 강태영씨가 13점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조희정씨 11점 그리고 지금 현재 고희영씨와 장은주씨도 9점이시기 때문에요 남은 두 문제를 다 맞히신다고 한다면은 아직 2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은 살아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문학작품 속에서 명칭이 유래한 증후군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 리플리 증후군 파랑새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장은주씨 네 답은 서번트 증후군입니다 서번트 증후군 정답입니다 서번트 증후군은 서번트가 영어로 학자를 뜻하죠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지닌 분들이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현상을 뜻합니다 장은주씨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치열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자국의 화폐 단위로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 자메이카 타이완 장은주씨 답은 타이완입니다 타이완 아닙니다 뉴질랜드 조희정씨 답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아닙니다 멕시코 자 강태영씨 네 답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정답입니다 네 멕시코의 화폐 단위는 폐소입니다 네 멕시코의 화폐 단위는 폐소입니다 근데 문자 맞힌 다음에 아니요